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11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동료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위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의 호소문을 보고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0여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거의 전부가 김기현 의원 지금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요? 사전선거가 어떻게 되어왔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비난과 비판의 그런 의견들이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것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할 정도 되면 평소에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우호직인 분들이 많을 텐데 거의 150여 분 정도 되면 일종의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150여 분 가운데 거의 전부가 비난이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하루 정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약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분들일 것입니다. 내용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사전투표 동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6만여 명이 잘하고 있다가 13% 잘못하고 있다가 83%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4%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83%가 사전선거 동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권영세 의원 등 국민의힘 수뇌부가 내린 결정 그러니까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55명이 남긴 의견들을 쭉 확인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여 명이 83%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만 거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남으라는 그런 의견을 남기신 분이 555명이나 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그런 사전투표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척을 대표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사전투표 동료하는 그런 발언으로 미뤄보면 거의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윤 후보는 당 내외 반발을 염두에 두고 사전투표 동료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아주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국민의힘의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드러낸 그런 일종의 자신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아주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욕이 많은 사전투표 동료를 당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내부의 반발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있는 김형남 씨가 2월 7일 날 시사미래신문에 기고한 제목 당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 보이콧 운동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의 그런 칼럼에서 당시 그가 참여한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회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김형남 씨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며칠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선거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거전략을 논의한다고 해서 어떤 선거전략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하 내동하며 판단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말입니다. 김형남 씨는 대체로 선거 부정 문제하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선거전략이라면서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전투표 보이콧의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하라고 김혜진 회장이 강하게 제기했으나 아마도 지도부의 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사전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도위원 모임에서는 반대의견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김형남 씨는 현재 직책이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선거전략회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구성원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전투표를 피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사전투표 동료하고는 정반대의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당 지도부에 전달되었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것을 묵살하고 사전투표 동료라는 그런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첫 건들의 윤석열 후보를 설득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전략상 자신의 입장을 그런 투표일까지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선대위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은 그런 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크게 게이처하고 있음을 별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김형남시의 그런 선대위 관련 회의 참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 제게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3구 대선의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안일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천하태평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성편은 결국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위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중에 생각 있는 보통 시민들보다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훨씬 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 판단에 대한 오판은 결국은 3구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상당한 그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합니다. 누구의 그런 전망이 맞을지 그것은 3구 대선이 끝나보면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